짠! 셀프 탈색 얼룩 질까봐 무서우신 분들 오늘 제 팁 끝까지 보신 후 셀프 탈색해보세요 얼룩지지 않는 셀프 탈색 안녕하세요 헤어슬스 겸 내주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주쌤입니다 오늘은 셀프 탈색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셀프 탈색약은 크게 파우더와 크림 두 가지 제형이 가장 많은데요 간단히 비교해드리자면 파우더 제형은 크림 제형에 비해 탈색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르기 어렵고 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손상이 된 모발이나 천연 모발이 밝은 경우에는 크림 제형을 추천드리고 머리카락이 두껍고 진한 검정 모발의 경우에는 파우더 타입을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파우더 타입으로 탈색을 해보겠습니다 제 모발이 많이 짧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부득이하게 마네킹에 시연해볼 건데요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팁을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보통 파우더와 혼합 용액을 한 번에 다 넣고 섞으실 텐데요 여기서 내주샘의 첫 번째 팁! 설명서에 나온 비율보다 점성을 묽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파우더를 1, 혼합 용액을 3 비율로 섞어줄 건데요 숱이 많은 모발이라면 모발과 탈색제가 엉키지 않도록 더 묽게 해주셔도 됩니다 머리를 충분히 빗어준 뒤 섹션을 나누어줄게요 엄지와 중지 사이에 머리카락을 넣고 펼쳤을 때 두 손가락이 맞닿을 정도 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섹션별로 분리된 머리카락을 2, 3cm로 나누어 탈색제를 발라줄 건데요 탈색제를 바를 때는 뒤통수부터 앞통수 쪽으로 가운데 부분부터 발라줄 거예요 그 다음 모발 끝, 두피와 가까운 곳 순서로 탈색제를 발라주세요 이대로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후 머리를 감아줄 건데요 중요한 건 헤어캡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헤어캡을 쓰면 색이 빠지는 것을 체크할 수 없고 헤어캡에 고무줄 때문에 얼룩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헤어캡 쓰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주샘의 두 번째 팁! 탈색까지는 아니지만 머리를 밝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밝은 염색약에 탈색 파우더를 두 스푼 정도 섞어서 셀프 염색을 해보세요 머릿결 손상도 줄여주면서 밝고 얼룩 없이 염색할 수 있습니다 탈색은 모발 손상도와 상관없이 고농축 헤어 에센스를 되도록 자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염색 전용 또는 보색 샴푸를 사용하면 확실히 컬러감이 오래 유지되니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짜잔! 어떠신가요? 이 정도면은 얼룩 없이 잘 나온 것 같죠? 내주샘의 셀프 탈색 팁! 1. 탈색제는 묽게 만들어 발라주자 2. 헤어캡은 사용하지 말자 3. 밝은 염색약에 탈색 파우더를 두 스푼 정도 섞어주면 충분히 밝은 머리를 할 수 있다 4. 탈색 후 고농축 헤어 에센스와 보색 샴푸를 같이 사용하자 4. 염색이나 탈색 전 샴푸는 피해야 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? 오늘도 저와 함께 멋진 헤어스타일로 변신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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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